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부터 공회를 시작하네요 어제 만들었던 그 뭐냐 그 귀걸이가 너무나 얇게 너무 많이 깎아 가지고 얘기 아니라고 많이 깎았나 너무 많이 깎아 가지고 빠져요 걸어놓으면 빠져요 그래 가지고는 다시 깎아야 돼요 편백나무 편백나무 이게 피부에 트러블이 없어요 제가 오늘은 좀 일찍 시작하죠 예 일찍 시작하는 이유는 코미디인데 진짜 코미디 이건 정말 코미디 새벽에 누구한테는 새벽이 아닐 수도 있는데 밤새 잠도 못 자고 제 생각만 하는 분한테는 새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새벽이었는데 어쨌든 집에 경찰이 찾아와 가지고 아침을 일찍 시작하게 됐네요 좋은 일이죠 뭐 아침을 일찍 시작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칼 스텐레스 칼보다는 이 칼이 좋아요 이건 이제 두드려서 만든 칼 이여 가지고 굉장히 날카롭고 물론 스텐레스 칼은 갈아서 쓰지 못해요 갈기도 하는데 그게 잘 안 갈려요 근데 이 칼은 잘 갈려요 잘 갈리는 대신 무제지죠 여러 번 쓰면 무제지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어쨌든 이건 프랑스 무용문화재 선생님이 만든 칼 적당히 적당히 깎아야지 너무 많이 깎으면은 또 빠지니까 귀걸이 편백나무 귀걸이 아무튼 덕분에 아침을 일찍 시작해가 돼 가지고 오늘은 뭐랄까 그 티스토리 좀 빨리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면 돼요 오늘은 두 편을 써 가지고 한 편은 세이브 해 놓는 걸로 꺽질만 벗게 해줘요 뭔가 기본 자체가 얇아 가지고 뒤쪽은 한쪽은 다 깎아내고 뒤쪽은 한쪽은 다 깎아내고 너무 얇게 깎아도 문제가 되니까 적당히 적당히가 중요한 거 같아요 적당히 적당히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은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즐겁게 행복한 하루 색깔이 좀 칙칙하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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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좀 얇은 것 같긴 하네 집에 가면 나무가 몇 개 더 있으니까 자 오늘도 열심히 이제 작업을 작업을 해봐야죠 조심해야 돼요 잠금장치 이따가 티스토리에서 뵙겠습니다 아직도 팔문먹게 안됐네 좀 더 있을게요 좀 더 있어야 돼요 10분은 있어야 돼요 오늘 새벽을 좀 이렇게 일찍 열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새벽에 빨래도 돌릴 수 있게 됐고 원래는 방학이니까 한 8시쯤 해가지고는 빨래 한판 돌리고 8시 45분에 애들 진서 학교 빠빠빠빠빠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한 9시 정도나 해서 이제 좀 정리할 것 좀 정리하고 그러면 한 9시 한 15분쯤 되면은 빨래가 다 돼요 빨래를 널고 나오는 거였는데 오늘은 새벽같이 해가 뜨기 전에 그 경찰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경찰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또 아침이 시작된 거죠 112 참 학교 다닐 때 오래전에 30년 전에 경찰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보고 30만 32년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새로운 경험들을 이렇게 쭉쭉 해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지 않나 싶네요 코미디죠 코미디 그냥 웃고 말아야죠 뭐 어떻게 했어요 야 좀 이따가 티스토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앞으로 여깄기 저감